등반 하시는 거예요? 아담 온드라야 아담 온드라 오늘은 선은산 찐찐찐 마게날을 기념하여 제가 쓰고 있는 조크를 소개하려고 한 번 뭐 주먹 났나 봐 난리 났다 그라스프 레귤러에 그라스프 웻청키를 섞어서 쓰겠습니다 얘는 엄청 밀가루 같고요 얘는 좀 약간 뭐랄까 까슬까슬한 느낌? 근데 이거 두 개를 쓰면 최고 그 전에 그라스프 백상초크까지 바르면 오늘 노산을 깰 수 있을까요? 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르면? 검이 되는 거야? 쫙쫙 붙어가지고? 근데 진짜 좋아 섞는 게 나는 진짜 좋더라고요 마밥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? 60, 40 이거 한정판이라서 있을 때 써야 돼 야 너 왜 그거 발라? 약하는 거 같아 야 본드에서 쟤? 너 건 그게 아니잖아 떨떨 야 불러주지마 언니 쟤 약하고서 하이 됐잖아 아니 지금 쟤 에너지제래 소소당해 민재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동식이 확실해 아주 그냥 진짜 할생은 다 한다 진짜 딱 느낌이 제대로 왔다 아 그거 이것만 딱 잡은 거 진짜 끝나 네 알 이거 해도 안 된 거 그냥 안 돼 안 돼 아까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민지 민지 자꾸 상음이처럼 되어가고 있어 그런거 같은데 스피드 싹 가면 이렇게 돼 민지 화이팅 negotiation 3,2 리모 4,2 리모 3,2 리모 3,2 리모 4,2 리모 4,2 리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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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